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, 제발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? 나는 스텝업으로 할게, 확률이 똑같잖아 어차피 뭐 다를게 없는데 11번 하고 말지 자 간다! 간다 간다! 간다 간다 뿅 간다! 간다 간다 뿅 간다 나는 간다! 가자! 금 나와라 골드로서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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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로서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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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어형 아 뭐야 쿠마야? 나와라 나와라 골드로서 나와라 로서로서 골드로서 해석한 골디로서 어? 아이씨 완호조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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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혐 띠인데 자 두번째 열차 출발 자 나와라 나와라 해석왕 골드로서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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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디로서 나와라 나와라 골드로서 해석왕 골드로서 나와라 가무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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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무사리를 겁났어요 자 나와라 나와라 골드로서 나와라 금 나와라 뚝딱 골드로서 나와라 뚝딱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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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이씨 아이씨 자꾸 기어포스만 나오네 아이씨 와노루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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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500개 태워도 안나온다고 아 다시간다 아 아 이거는 좀 아닌거 같은데 자 프랑키와 우소풍 끼고 간다 간다 프랑키와 우소풍을 끼고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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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로서 간다 갈다 간다 골드로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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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간다 골드로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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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로서 로저로서 해적왕 골드로서 자아 하비형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나 오늘 스네이크맨 한번도 못봤어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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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쫄 아이씨 겁나 쫄리네 이거 아 방어영 아 바르톨로메오이씨 아 아 미쳤냐 진짜 아 자 백발 출발 아 아 아 500개면 진짜 많이 먹는건데 이씨 아 아 제발 제발 아이 특점자 이씨 아 레이즈 아 아 아 이씨 이 새끼들 주지도 않을거면 이 뽑기를 왜 만든거야 1750개를 어떻게 만들어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 아유씨 이거 뭐야 이건 또 아우 퀴쿠 이씨 아 아 아 괜히 썼나 이거 아 한발 남았네 아 신에게는 아직 마지막 한발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한발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아 아 찬찬히 간다 아 아 허전하다 아 허전하다 허전해 아 저 산이 허전하다 아 아 아 자 뽑아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흑현띠 흑현띠 앙 흑현띠 스네이크맨이 한번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스네이크맨이 이씨 500개를 박았는데 이게 안나온다고 마지막 한발이다 하비채널의 마지막 한발 하비형의 마지막 한발 이거 만약에 나오면 복귀가 잡히는건데 이씨 아 일단 눌러봅니다 레츠고 양쪽에 로빈과 아 아 뛴다 뛴다 런 런 런 런 빤스런 반다이 겁나 빤스런 아 복귀가 잡다 접을깍마 접을깍만드는 밭다이 아 누르지 않는다 존버 루피가 뽑을때까지 존버 이거 로저도 런한거 같은데요 레전드 와 이거 내가 와 루피한테 딱 뽑았는데 골드로 딱 나오면서 개아꾸디 자 최병호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합의 채널에 시청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자 이거하고 이제 북에 탐방 갈거거든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형 너무 늦게 뽑아서 로저가 기다리다 갈거 같아요 그런말로 날 현혹시키지마 형 루피 힘들어요 힘들게 뽑아야지 그래야 골드로저가 나오지 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자 옆에 동료들 나면 확정 그거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루피가 진짜 힘껏 뽑고 있어요 자 루피가 지금 저거 보이죠? 무릎 보이지 지금 무릎 반동 보이지? 자 여러분 지금 무릎 반동 보이시죠? 몽끼디 루피의 무릎 반동 보이시죠? 자 이렇게 벌받는듯 해야되요 힘들어서 변신을 못한다 힘들어도 제 기어 포스 정도는 뽑아낼 수 있어요 나와라 나와라 골드로저 나와라 골드로저 나와라 11시 30분 공격수야 공격수 공격수 와 얘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